레디! 화이트! 스톰포,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으악!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초이카를 라인트랙용으로 세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군. 스톰포, 다 빨리! 무궁성이 이겼어! 진짜 빨라! 장난 아니다! 신아, 너 괜찮니? 스톰포는 세팅을 하나도 안 한 상태잖아. 그래서 골디온을 따라잡기가 힘들었을 거야. 다음 크리싱에서 잘해봐. 라인트랙용! 완전 재밌다! 빨리빨리! 빨리 크래싱하자! 이번에도 지면 넌 진짜 끝이야. 누가 이길지는 해봐야 알지! 크래싱은 내 주특끼거든? 자, 그럼 시작한다! 스톰포, 도료! 역시 힘이 많이 부족하군! 스톰포! 조금만 힘내! 자, 골디온! 온 힘을 다해! 니베! 그렇게 절대로 안 되지! 내리막길이야! 속도를 올려! 속옷! 내리막길을 이용해서 속도를 올려 클래시해! 그 누구도 절대 골디온을 건드릴 수 없어! 아휴, 아깝다. 거의 닿기 직전이었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스트립스톰이었군. 골디온이 스트립스톰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스톰 본이 튕겨나가는 거다. 그런 거였다니! 신하! 서둘러야 돼! 1분밖에 안 남았어! 이대로 가다간 무승부로 끝나버린다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스트립스톰을 피할 수 있을까? 골디온도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분명히 스트립스톨도 약해질 거야! 스톰 본! 지금 거기서 간격을 좁히면 안 돼! 간격을 좁히는 건 다음 코너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해야 돼! 자, 스톰 본! 지금이야! 속도를 최고로 올리고 골디온을 크래시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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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말도 안 되는… 하! 이.. 잡다! 잘했어! 으악! 정말 대단한데? 스트립스톰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리고 있다가 한 방에 쳐낼 줄이야! 흠! 그런 거였었군! 건방지게 내 골디온을 크래시하다니! 하지만 일승일패야! 다음 경기에서 끝장을 내주겠어! 임시 휴업이라… 저 녀석은 오금성? 우와… 멋지다! 공원에 이렇게 큰 초이카영 코스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야! 어제 베리 방송에서 여길 소개했었거든! 경사진 언덕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에다가 혹처럼 생긴 업다운 코스? 그리고 마지막엔 터널까지… 신경 많이 썼는데? 출발 지점이랑 도착 지점이 다르니까 라인 트랙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어쨌든 먼저 골이 난 사람이 이긴다는 거지? 응… 파이팅! 고! 올디온은 강력한 힘까지 갖춘 녀석이야! 스피드밖에 모르는 니 초이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스톱본! 거의 다 돌았어! 조금만 더 고쳐! 여긴 또 길이 왜 이래! 스톱본! 중심을 잡아! 골디온은 타이어가 굵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지! 잘하고 있어, 골디온! 좀 더 억서나가! 좋았어! 조언할 수 있겠다! 골디온! 속도를 내! 어? 뭐, 뭐야? 그렇지!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확 뒤집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스톱본! 했네! 골디온! 빨리빨리! 오금성, 나만 쏙 빼고 너무하잖아! 어? 나랑도 놀아줘야겠어! 체리왕! 자, 간다! 비켜! 골디온 나오는데 먹지 말라! 너나 비켜! 손보리 범조야! 으아! 뭐야? 넘버원은 레니어스라니까? 아! 아! 스톤본! 골디온!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왜, 기어들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웃기지 마! 내 스톤본이 이기고 있었거든! 아니야! 내 골디온이었어! 지금 이 승부는 무승부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야, 자신! 무승부로 끝나는 건 찜찜하니까 한 판 더 하는 게 어때? 좋아!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겠지!